이효원 씨는 고대한 야망을 품은 얼음 여왕 캐릭터로 돌아왔는데요. 웃음이 별로 없으신 역할이라고. 미묘하게 웃는 그런 장면이 많아서 그게 더 힘든 것 같은데.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. 술랑말랑하는. 아 이런 거. 잘하는데. 우리 아버지는 풍냄새 씨 독하거든. 재벌이 새로 변신한 진구 씨. 자유의 어머니 금수저 캐릭터라고 하죠. 재벌 2세의 캐릭터를 맡으셨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. 좋은 차, 좋은 세트, 좋은 옷 입는다고 해서 좋았는데 확실히 춥더라고요. 추워요? 왜 추워요? 그러니까 품위를 위해서 가능하면 내복을 안 입고. 어머나. 먹뿌려야 되는군요. 먹뿌리다 얼어둔다는 말이죠. 그렇게 생겼습니다. 땀을 주세요. 유희 씨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넣기 위해 정욕의 세계로 뛰어든 이세진 역할을 맡았는데요. 각가지 아르바이트에 도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있으세요? 빵집에서도 해봤고 편의점에서도 해봤고. 제가 좀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아요. 왜냐하면 빵집이든 편의점이든 끝나면 더 많이 사먹어가지고. 살이 되게 많이 쪘거든요. 아이고야. 그래서 월급보다 나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금방 그만 썼어요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